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8일부터 7박 8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취임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친 성과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정민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갖고 동포 여러분께 순방 성과를 보고 드린다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공간이 더 넓고 크게 확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미일 중러 4대국 중심이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과의 교류와 협력을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럽,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까지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다자 안보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실천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기업인들에게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면서 아세안을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에 아세안 각국이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친구 관계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밀히 발전할 수 있었던 때에는 한인 관계의 역할과 기여가 컸다고 치켜세우면서 앞으로 필리핀 치안기관과의 공조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핵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면서 필리핀 동포들이 매년 2월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반드시 평화의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